7장의 두번째 수업을 진행하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 형식과 형 변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형식을 변환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변환함도 대표적인게 캐스트와 컨벌트 두가지가 있습니다 뭐 두가지가 역할은 똑같구요 형식은 약간만 다릅니다 교재는 244페이지, 245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캐스트는 이런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바로 형태로 살펴보죠 캐스트 보면은 여기 average는 함수였는데요 얘가 signed integer, 그러니까 부가에 있는 정수형으로 변환을 시켜라 이런 얘기에요 그럼 사실은 average 평균을 낸다는 얘기는 위에서 보시면 여기 평균 구매 개수에 대해서 바이테이블에서 평균 구매 개수, 그러니까 바이테이블의 어마운트에 대해서 평균을 내잖아요 그럼 2.9167개가 나옵니다 이런 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냥 정수로만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average amount를 가로 치고 as integer, 그러니까 signed integer 이렇게 변환하면 캐스트 함수로 사용을 해서 변환하면 결과가 3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벌트도 똑같은데요 형태만 달라요 컨벌트는 실제 변환할 값을 얘기다 듣고 콤마하고 signed integer 이런 식으로 하면은 컨벌트로 정수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 외에 문자열을 데이트형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문자형이 제가 2020$하고 $로 구분이 되어 있어도 데이트형으로 하면 다 날짜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날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좀 예쁘게 출력하기 위해서도 지금 캐스트 연산 또는 컨캣 연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와 수량을 곱한 구매액을 쭉 표현을 하는데 예쁘게 단가 곱하기 수량 equal 구매액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보시면 이제 셀렉트 할 때요 넘버는 뭐 앞에 있는 일련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컨캣은 문자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콤마, 콤마에서 이 문자를 이어주고요 컨캣하고 이제 캐스트 연산자가 나왔네요 함수죠 캐스트하고 가격을 차십짜리로 그러니까 차십, 글자 열 글자로 바꾸는 거죠 가격을 그리고 x 곱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30x 캐스트 어마운트 차사 하면 구매한 수량이죠 수량을 차 네 글자, 문자 네 글자로 변환해서 이렇게 만들고 equal까지 하면 이런 식으로 30x2 equal 그 다음에 이제 price 곱하기 어마운트는 그 결과를 구매액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형태를 예쁘게 표현할 때도 캐스트 연산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암시적인 형변환이 나오는데요 암시적이라는 것은 제가 특별히 형변환을 지정을 하지 않아도 얘가 내부적으로 변환되는 것을 얘기해요 반대말이 명시적인 건데 방금 썼던 캐스트나 컨벌트를 써서 직접 변환하는 게 명시적인 형변환이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암시적인 형변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예를 보시면요 제가 셀렉트 문자열 100이에요 더하기 문자열 200을 더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300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문자열과 문자를 더하면 얘가 정수로 내부적으로 변환이 돼가지고 결과가 나왔네요 자 셀렉트하고 역시 컨캣으로 문자를 이어주는 건데 하나는 문자열, 둘 다 문자열이네요 문자열 문자열 하니까 그냥 얘는 문자열로 취급해서 문자를 100, 200으로 이어줬네요 자 이번에는 컨캣으로 하나는 숫자, 하나는 문자니까 역시 얘도 정수, 숫자가 문자열로 바뀌어서 100, 200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셀렉트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문자열과 숫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얘가 1이라는 숫자와 문자열 2메가 하니까 여기서 이게 이쪽이 정수로 변환되는데 얘가 숫자가 2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숫자 2로 변환이 돼요 1이 2보다 크다 거짓이죠? false니까 0이 출력됐네요 거짓은 0으로 표현하죠 자 이거 볼게요 제가 3하고 2메가 하면 역시 얘도 문자열 2가 숫자 2로 바뀌어서 3과 비교해서 맞죠? 참이죠? 그러니까 참인 1이 출력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메가 이하니까 앞에 있는 것은 정수로 변환되는데 뒤에 있는 것은 그냥 변환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냥 문자를 정수로 변환하면 0으로 변환되요 0과 0이 같다 참이 되니까 0, 1이 true가 반환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시적으로 특별히 제가 변환을 시키지 않아도 암시적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MySQL 내장 함수를 살펴볼게요 MySQL에서 제공되는 함수들이군요 원래 가지고 있는 거 이 함수들을 몰라도 사실은 사양이 크게 문제는 없지만 함수를 알면 굉장히 유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니까 한번쯤 쭉 살펴볼게요 사실 함수의 개수는 수백 개가 넘어요 넘는데 그걸 다 책에 쭉 나열하기에 뭐하니까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쭉 나열했으니까 예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교재를 쭉 같이 살펴볼텐데요 여러분은 필요하다면 직접 타이핑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어 흐름 함수인데요 제어 흐름에 흔한게 if문이겠죠 if문하고 수식, 참, 거짓 이런 형태로 하시면 얘가 참이면 참인 부분 두 번째 파라메타가 실행되고 거짓이면 거짓이 실행됩니다 if 100이 크다 200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인 거짓이다 이게 출력이 됩니다 if null은 수식이 null이면 참이에요 null이 아니면 수식 1이 반환되고요 null이면 수식 2가 반환되고 볼까요 select if null하고 null하면 null이군요 얘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if는 null이 아니죠 출력이 안되고 100이 출력됩니다 null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if하고 수식 1이 하면 수식 1이 null이면 수식 2가 반환되고 수식 1이 null이 아니면 수식 1이 반환되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이것부터 볼게요 수식 1이 null이면 수식 2가 반환되고 이게 앞에 거죠 그러니까 수식 1이 null이면 이게 반환되고 얘가 null이 아니면 이쪽이죠 null이 아니면 이 자체가 반환이 됩니다 자 null이 푸문이네요 1과 2가 같잖아요 그러면 null을 반환해요 얘 같은 경우는 null을 반환하겠죠 그리고 1과 2가 다르면 앞에 거를 반환을 합니다 사실 이 두 개는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문은요 케이스문은 연산자로 분류하는데 다중분기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 케이스 10 해가지고 왼문으로 해가지고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10이라는 글자가 한글 10이라고 글자가 나오게 되겠네요 문자열 함수를 살펴보죠 문자열 함수는 ASCII와 차가 있는데요 ASCII하고 문자를 쓰면 이 문자에 해당하는 ASCII 코드 숫자를 돌려주고 반대로 차하고 숫자를 쓰면 이 숫자에 해당하는 ASCII 코드를 돌려줍니다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주는 비트랭스, 차 랭스, 랭스 세 개가 있는데 약간 형태가 달라요 보면 비트랭스는요 얘의 실제 내부적인 비트수에요 그럼 영문 같은 경우는 세 글자니까요 3, 8, 24, 지금 24가 처음에 출력되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3바이트니가 3, 얘도 3 그러니까 이건 글자에요 차 랭스는 글자 개수 얘는 내부적으로 얘가 할당하고 있는 바이트 개수 그러니까 얘는 24, 3, 3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한글 같은 경우는 얘기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한글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한글은 3바이트를 차지하거든요 세 개 내부적으로 얘가 3바이트 어떻게 되죠 1, 2, 3, 그러니까 얘가 9바이트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8, 9, 72에서 72 비트가 되겠죠 비트로는 얘는 글자 개수에요 그러니까 그냥 세 글자에요 그러니까 영문이든 뭐든 차 랭스는 글자 개수를 출력을 하고 랭스는 내부적인 바이트에요 그러니까 얘가 한글은 하나가 3바이트 지금 UTF-8이니까 3바이트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3, 3, 9 얘는 9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부적인 크기는 사실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게 좀 드무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냥 차 랭스에서 글자의 개수를 확인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사용입니다 컨캣은 아까 사용해봤는데 문자열들을 이어주는 거고요 컨캣 언더바 WS는 이 구분자와 함께 문자열을 이어줍니다 간단한 예를 보면 컨캣 WS 슬래시 하면 얘네 세 개를 슬래시와 함께 이어서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ELT, FIELD, FIELD INSET, INSTRING, LOCATE 이런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문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느 위치를 찾아내는 건데 얘를 보고 확인해 볼게요 ELT 하고 E 하면 뒤에 쭉 나오는 것 중에 두 번째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두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이니까 둘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FIELD 하면 둘 하면 이 둘이라는 게 여기 뒤에 쭉 나오는 것 중에 몇 번째 있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있다 이런 얘기고 FIELD INSET은 이 둘이라는 글자가 그 다음에는 쭉 문자로 붙어있거든요 콤마로 구분되면 이 중에서 몇 번째 있냐 이런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째, 글자 3이 출력되는 게 하나, 둘, 세 번째, 글자 세 번째 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두 번째죠 하나, 둘, 두 번째 있다 그래서 둘이 2가 출력이 됩니다 자, INSTR은 하나, 둘, 셋, 이 문자 중에서 이 둘이라는 글자가 어디에 위치하냐 이런 얘기죠 글자 위치로 하나, 둘, 세 번째 글자에 위치하는 거죠 그리고 LOCATE는 반대예요 얘랑 같은 건데 반대로 이 둘이라는 글자가 이 문자 중에 몇 번째 글자에 있냐 하나, 둘, 세 번째 그러니까 3을 발환을 하게 됩니다 FORMAT은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표현해 주고요 또는 또한 천 단위 콤마까지 해줘요 그래서 1, 2, 3, 4, 5, 6, 점, 1, 2, 3, 4, 5, 6, 하고 콤마, 4, 하면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반올림해 주겠죠 그러니까 1, 2, 3, 4, 5, 6, 점, 1, 2, 3, 5가 되겠죠 그런데 앞에 자리는 천 자리 단위로 콤마까지 이렇게 이어서 출력을 해줍니다 BIN, HEXA, OCT는 2진수, 16진수, 8진수에 대해서 출력을 해줘요 30일에 대한 2진수, 16진수, 8진수로 출력을 해줍니다 결과로는 2진수, 16진수, 8진수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INSERT 같은 경우는 기준 문자열 위치, 길이 4, 2, 8 문자열인데 예를 보시면 INSERT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3, 4 하면 여기는 세 번째부터예요 A, B, C 세 번째부터 네 글자를 지우는 거예요 C, D, E, F 지우고 거기다가 이 뒤에 글자를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개수가 꼭 똑같진 않아도 돼요 여기 보시면 A, B, C, D, E, F, J, H, I에서 세 번째 글자 A, B, C부터 두 글자 그러니까 C, D만 지우고 이 골뱅이 네 개를 끼워 넣는 거죠 그래서 C, D만 지우고 네 글자를 끼워 넣고 E부터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INSERT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LEFT는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문자열의 길이만큼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LEFT, 여기 문자로 LEFT 3 하면 왼쪽 3개, RIGHT 3 하면 오른쪽 3개를 반환을 합니다 UPER는 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고 LOER는 소문자로 바꿔줍니다 이거는 워낙 많이 쓰던 거니까요 이렇게 LOER 하면 다 소문자, UPER 하면 다 대문자로 결과가 반환이 됩니다 L패드, R패드는요 문자를 늘린 다음에 이 문자로 채우면 돼요 예를 보면 이것이를 다섯 글자로 늘려요 그리고 나서 빈 곳은 왼쪽에 샵을 채워라 이렇게 L패드고 R패드는 똑같죠? 다섯 글자로 늘린 다음에 오른쪽으로 빈 곳을 채워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L트림은 왼쪽의 공백을 없애는 거고 R트림은 오른쪽 공백을 없앱니다 트림은 양쪽의 공백을 없애고요 트림은 그런데 공백 외에도 다른 글자를 지울 수가 있어요 예를 보면 트림하고 크하고 프롬한 다음에 그러면 앞뒤에 이 크 라는 글자가 지워지는데 여기 보스 라고 하면 앞뒤고 리딩, 트레일링 해가지고 앞냐, 뒤냐 이것만 골라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리프트 같은 경우는 문자를 그냥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이라는 글자를 세 번을 반복을 합니다 리플레이스는 글자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을 this is로 바꿔주겠죠 이런 식으로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리버스는 문자의 순서를 거꾸로 돌려줍니다 스페이스는 공백 자체를 반환하는데요 셀렉트 컨켓하고 이것이하고 스페이스십하면 이것이하고 공백 10개, MySQL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서브 스트링은 문자의 시작 위치, 문자의 시작 위치와 길이를 반환해 주는데 예를 볼게요 서브 스트링 대한민국만 돼서 3,2하면 세 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 그러니까 민국을 출력을 해줍니다 서브 스트링 인덱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문자를 구분자 횟수인데 예를 볼게요 서브 스트링 인덱스하고 카페.naver.com인데 여기서 점을 두 개를 찾으라고 하면 점을 두 개를 찾아요 그래서 나머지 오른쪽은 버려요 그러니까 카페.naver 이렇게 된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서브 스트링 인덱스하고 마이너스 2하면 뒤에서 부터 찾아요 점을 여기서 점 하나, 점 둘 찾고 왼쪽을 버려요 그러면 naver.com만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소확함수는 자주 쓰지 않으니까 참조만 할게요 abs는 절대값, 그리고 sin, cos 관련된 함수도 제공되고요 숫자의 올림, 내림, 반올림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컴브해가지고 숫자의 진수를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degree와 radian, radian과 degree 값으로 변환하는 것도 제공을 해주고요 지수로그 등의 함수도 제공이 되고 나머지 값도 역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power하고 제곱값 또는 거듭 제곱근을 구하는 power와 sqrt도 제공을 하고요 랜드에서 임의의 값, 임의의 값을 랜덤한 값을 뽑을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합니다 sin은 숫자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구분하는 거고요 truncate는 숫자를 수수점 기준으로 정수위치까지 구하고 버리는게 truncate입니다 수확함수는 간단히 살펴봤는데 자주 쓰지는 않으니까 그냥 참고로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날짜 및 시간 함수를 더 자주 쓰니까 얘를 더 신경 써서 보시는게 좋습니다 adddate 같은건 서브데이트 같은 경우는 날짜를 더하거나 빼는 거죠 얘를 보시면 adddate에서 연월일 나오고 인터벌 31일을 더한 날짜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1몬스 하면 1개월 후 같은 거겠죠 여기 같은 건 서브데이트는 역시 31일 이전 또는 1개월 이전 날짜가 반환이 됩니다 add타임과 서브타임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더하거나 뺀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면 역시 여기 보시면 시간에 대해서 더하거나 뺀 결과가 나오고요 cutdate, cuttime, now, sisdate는 현재 날짜들을 구해서 돌려줍니다 yearmonthday는 날짜에서 연, 월, 일맘 또는 시분초만 뽑아주는 결과를 구하도록 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니까 두 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date나 time은 시분초 형식에서 날짜만 뽑거나 또는 시간만 뽑을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날짜만 또는 현재 시간만 뽑을 수가 있겠죠 date, diff 같은 경우는 시간 두 날짜의 일수 차이,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날짜와 now하면 현재죠 현재와 며칠 차이가 나는지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day of week 같은 것도 요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일이 이 날짜에 대한 요일 그러면 1이 일요일이고요 7이 토요일로 이렇게 반환이 됩니다 month name은 현재 몇 월인지, 현재 이 날짜가, 여기 날짜 들어가야 돼요 날짜가 몇 월인지 알 수 있고 얘는 현재 1년 중에 얼만큼 지났는지, 며칠 지났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날짜에 대해서 last day 같은 경우는 주어진 날짜의 마지막 날짜를 구해줘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짜는 이것을 반환을 해줍니다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날짜 계산할 때 그 윤년 또는 윤달이 끼었을 때 계산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make date 같은 경우는 연도에서 이 날짜 지난만큼 결과를 반환을 해줍니다 make time은 마찬가지죠 10분초의 time 형식을 만들어 줍니다 make time 12, 11, 15이면 12시 11분, 10초 이런 형식을 반환을 해주고요 period date나 period date는 언어릴만큼 개수를 지난 것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날짜에서 11개월이 지난 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두 날짜가 몇 개월 차이 나는지 이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급여 계산할 때 사실은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quarter 같은 경우는 현재 날짜가 몇 분이 되는지, 이 날짜가 몇 분인지 여기 같은 경우는 3분기겠죠 3분기, 4분기 중에서 3분기를 반환을 해줍니다 시간을 초단위로 구현을 해줍니다 10분초라면 얘가 몇 초인지, 초단위를 반환을 해줍니다 시스템 정보함수인데요 유저 또는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사용자 또는 현재 선택된 데이터베이스를 반환을 해주고요 파운드로즈, 이건 좀 기억해놓으세요 앞에서 셀렉트를 날렸다면 그 셀렉트에서 결과를 몇 개 행위 조회됐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종 사용하니까 이건 기억해놓으시고 row counts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insert, update, delete 했을 때 변화된 행위 몇 개인지 그 개수를 반환을 해줍니다 이 두 개는 종종 쓸 수 있으니까 기억해놓으세요 버전은 현재 MySQL 버전을 슬립은 현재 몇 초 동안 잠깐 실행을 멈추는 기능을 합니다 그 외의 함수도 굉장히 많은데요 당연히 이 함수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만 학습하시고 지금 제가 함수를 책에 나왔기 때문에 쭉 한번 훑어드렸는데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제가 좀 중요하다 또는 기억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책을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구글링 하거나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함수를 좀 길게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좀 이어서 하시죠 자 자 자 자 자